오늘 사도신경 영어 한 줄 해설 두 번째 시간입니다. 자 우리 시간 시간 그럼 복서해 봅시다. The Apostle's Creed I believe in God the Father Almighty Make of Heaven and Earth 자 사도신경 나는 믿습니다.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. 그 하나님은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. 자 오늘 두 번째는 그리고 And in Jesus Christ His only Son our Lord And 그리고 자 여기 in은 우리 1강에서 I believe in이 되어있죠? 연결되어 있습니다. 나는 믿습니다. 하나님을 믿습니다. 여기서는 바로 I believe in Jesus Christ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. 자 처음에 1강에서는 성부 하나님이 나오네 이제 성자 예수님이 나옵니다. 우리 3일체 중심으로 나오는데요.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. 자 그분이 이제 어떤 분이냐고 콤바로 설명하고 있어요. He is only son our Lord 자 그의 only son, only는 유일한 독생자를 가르칩니다.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주님, 그의 유일하신 아들이시라는 거죠. 다시 읽어봅시다. He is only son our Lord 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. 그의 유일하신 아들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의 주님 유일하신 아들을 나는 믿습니다. 자 이걸 치우고 다시 한번 해볼까요? 다시 한번 해봅시다. 반복하셔서 외우시기 바랍니다. 예 수고하셨습니다.